포니 이펙트 심리스 파운데이션은 피부에 답답한 느낌 없이 울퉁불퉁한 요철과 보기 싫은 흔적을 매끈하게 감춰주는 제품이에요. 심리스 파운데이션은 사용 전에 충분히 흔들어 주셔야 돼요. 먼저 브러쉬를 사용해 파운데이션을 발라볼 텐데요. 같은 파운데이션이라도 어떤 도구를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피부결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돼요. 브러쉬를 활용하면 얇고 자연스러우면서 보다 부드러운 피부결을 표현할 수 있어요. 얼굴에 넓은 면부터 좁은 면으로 그리고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가볍게 터치해 주세요. 커버력과 촉촉함을 동시에 살리고 싶다면 미지근한 물에 적신 페블 블렌더를 사용해 보세요.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적당량 올린 뒤에 페블 블렌더로 두드려주면 파운데이션의 밀착력이 더욱 높아져요. 컨실러 없이도 완벽한 커버 표현 어렵지 않죠? 네요. 막상 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